안녕하세요 PS입니다 이번 13.17 패치는 변경점이 많았던 만큼 패치 초 상승세를 보여주는 챔피언들도 굉장히 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많을수록 패치 초에 어떤 챔피언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지 발빠르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과연 어떤 챔피언들이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패치 후 이틀간의 데이터 힘으로 값이 조금 튀거나 지표 변화가 과도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표본수가 너무 적은 경우 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이라는 기본 체력 30이 늘어나는 직관적인 버프를 받았었죠 사거리도 짧고 아군 CC기 중심의 서폿과 함께 단번에 교전을 열고 들어가면서 킬각을 잡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초반 내구도가 올라간 건 의미가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주도권을 내주다가 한 번에 들어가야 하는데 진입각을 잡기도 전에 체력이 떨어져 킬각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상황이 줄어들었거든요 그 결과 6렙 직후 고점도 올라왔고 중반 저점도 완만해졌죠 또한 최근 계속해서 밸류가 떨어지고 있던 드락사를 대신 1코어 진수의 총 빌드로 옮겨가고 있는 것과 메인 3코어 아이템인 철갑궁이 이번 패치 버프를 받은 것 또한 사미라의 상승세에 도움을 주었던 것 같네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탱폰 메타와도 워낙 잘 어울리고 솔랭에서 활약하기 좋은 스킬셋을 가진 만큼 사미라 각가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리신이 패치 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연 선열 포식자의 버프 영향입니다 원래 아이템 빌드가 거의 선열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체력 100 증가 버프로 중반 이후 내구조를 든든하게 챙길 수 있게 된 점이 도움이 되었죠 그래서 지난 패치까지는 월식 빌드가 어느정도 수용이 가능했다면 이번 패치에는 선열 대신 월식을 사용하는 건 명백한 오답입니다 여기에 AD 정글로로서 같이 경쟁을 하던 가직스는 너프를 받고 한 단계 지표가 떨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교전 중심의 정글로로서 리신의 가치가 높아지지 않았나 싶네요 대신 하드 카운터 렉사이는 꼭 밴을 하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직전에 렉사이를 밴하고 리신을 사용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뒤집어 말하면 렉사이의 상대적 가치가 더 올라왔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픽률 20%대로 정글에서 자주 만나는 리신을 상대로 완벽한 카운터인데다 최근 픽률이 올라온 자르반에 꾸준히 성적이 좋았던 카직스까지 모두 잡아먹는 그런 체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발분까지 추가 버프를 받게 되면서 아이템 패치 수혜를 본 대상에서도 빠지지 않았으니 AD 정글러 중에서는 경쟁자가 없을 정도의 체급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미 3단 너프가 적용되었는데도 이 정도 지표라면 한 번 더 너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롤드컵 밸런싱까지 신경을 쓰다 보면 패치 우선순위가 밀릴지도 모르겠네요 항상 솔랭에선 성적이 좋아도 너프가 한 박자씩 늦었기 때문에 더더욱 라이어스 건드리기 전까지 꿀을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패치 조이의 버프는 다른 메이지 챔피언들이 받은 버프에 비해 소소한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의미있는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버프 내용을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기본 체제 증가와 E 스킬 버프가 있었습니다 사실 현재 조이의 상승세는 방금 본 버프의 영향보다도 라피리의 너프 영향이 조금 더 크지 않았나 싶은데요 라피리의 무리 때문에 론타겟 스킬이 자주 막히는 데다 도주기가 없어 W에 대처하는 게 불가능했었거든요 그 결과 지난 패치 기준 상대 승률 40%대로 최악의 카운터였지만 이번 패치 크게 라피리가 너프를 받으면서 만날 일도 적고 상대하기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항상 숙련자들에게는 강한 라인전 능력으로 게임을 굴리기 괜찮은 픽이었는데 그 자리를 조금 더 몽고히 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트록스의 패시브와 W 데미지가 마법 피해로 바뀐 건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표도 올라왔고 파워커브 자체가 초중반 라인전 강점이 더 두드러지는 모양새를 띄고 있거든요 초중반 단계에는 마저 스탯이 낮기도 하고 방템을 울려도 패시브와 WD를 감소시키지 못해 아트록스의 피음량까지 늘면서 강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방관 아이템을 갖추게 된 이후부터는 마법 피해로 바뀐 것이 단점으로 바뀌겠지만 이번 패치 버프를 받은 선혈 빌드를 적극 채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영향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전사 아이템도 충분히 잘 어울리는 아트록스인데다 라이어시 아이템 빌드도 이쪽을 늘어주고 있거든요 물론 방관 아트로 써도 성적이 확 떨어지지는 않으며 이번 마법 피해 변경 자체가 아트록스에게는 전체적으로 득이 되었다 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장 AD가 떨어지고 체력 그리고 방어가 올라간 아크샤는 현재 승률 54.1% 핑률 3.7%로 엄청난 꿀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사실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스탯 하나 너프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버프이니 이득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아크샤는 내구도가 올라간 게 영향이 컸습니다 어차피 몰락, 마췌처럼 AD 스탯과 관계없는 고유 데미지로 딜을 하고 있었던 데다 사거리가 짧아 중후반 한타에서 딜을 하기 어려웠던 게 스탯이 올라가면서 부담이 확 줄어들었거든요 여기에 최근 코어템으로 채택 중이었던 발분까지 추가 버프를 받아놨죠 그 결과 아예 챔피언 파워 커브가 우 하향 곡선에서 우 상향 곡선으로 모양 자체를 바꿔버릴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W 부활 때문에 중후반에도 영향력이 커야 했지만 한타에서 딜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었거든요 지금 커브로 보면 초반에도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으면서 중후반 기대가까지 가져가는 만능형 챔피언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미드에서는 아크샷만 잘 다루어도 솔랭 치트키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다 불츠는 워낙 변경점이 많고 버프와 너프가 뒤섞인 조정이라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미지수였는데요 패치 초 데이터는 승률 1.9%포인트 픽률 0.6%포인트가 상승을 하여 전보다 더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패시브 보호막이 고정 30%가 되면서 내구도 체감이 확 늘어났다는 점이 가장 컸던 것 같고 다른 기본 체력 그리고 방어 스택까지 증가를 하여 초반이 굉장히 튼튼해진 불츠입니다 한편으로 불츠는 전역 갑주를 올리지 않는 챔피언이었고 다른 경쟁자 위치에 있는 탱포들은 갑주를 꽤 자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빌드 패치 수혜를 누리면서 지금과 같은 상승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번 패치는 불츠에게 이득이었습니다 나르는 이번에 메가 나르 스킬 데미지 버프를 받았고 초중반 라인전 적점이 확실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Q와 W 스킬 데미지가 1렙부터 20이나 올라가 버려서 풍부 한번 제대로 넣으면 킬각을 잡을 수도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이전까지는 특보가 나오기 전 라인전이 워낙 불안정했는데 이 타이밍을 완만하게 이어주게 된 것이 아주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높은 챔피언 난이도 때문에 에메랄드 구간의 성적은 조금 애매한 편인데요 대신 다이아 이상 구간 승률 50.4% 핑률 6.2% 마스터 이상 구간에서는 승률 56.2% 핑률 8.7%를 기록하며 숙련자가 나르를 잡았을 때 파워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숙련도만 받쳐준다면 보이는 지표보다 더 좋은 꿀챔프가 되어줄 수 있겠고 이제 롤드컵에서 나르를 자주 보이게 될 거라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백스는 버프를 받은 이후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 높은 난전 고점과 중반까지 이어주는 영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라인전이 강한 편에 속했지만 Q스킬 데미지 증가와 W1렙 불 4초 감소로 상대를 더 강하게 압박하고 받아치기도 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이번 패치 리신, 자르반처럼 백스와 조합을 하여 게임을 분위기 좋은 미디 정글러들도 같이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조합 시너지를 맞추기가 편해졌고 전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드 챔피언 폴에서 게임을 적극적으로 굴리기 좋은 메이지를 뽑는다면 백스를 가장 추천드리고 싶네요 지난 패치 승률 46.8% 승률 1.9%로 지표가 바닥을 기던 바이는 원우적으로 지표 복구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진입 후 어그로 핑퐁 수단이 애매했던 바이의 내구도 그리고 유지력을 확 올려주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앞라인으로서의 바이의 역할이 보다 안정적이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성적이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다 상위권을 기준으로도 상승세가 두드러지지 않고 있어 솔랭에서 다시 추천드리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2스킬 쿨타임 버프의 영향으로 한번 짚어드렸었던 QWE 마스터 빌드에 바이의 성적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스킬 빌드를 바꾼다면 지금보다 뛰어난 성적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 경향을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최근 사일러스의 상승세가 정말 가파릅니다 약 일주일 전부터 픽률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는데 승률까지 같이 오르고 있었는데요 이번 패치를 기준으로는 지난 패치 대비 승률 1.5%포인트 픽률 2.4%포인트가 상승하여 1티어 끝 지표를 선보이고 있죠 사실 지난 패치 버프 직후에는 상승세가 조금 미미했었는데 최근 LCK 결승전과 롤드코 선발전을 거치면서 사일러스가 주목을 받게 되었고 버프 수혜가 겹치면서 지금의 성적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현 메타상 사일러스가 궁극기를 활용하기 좋은 로드플러스나 라칸 아를리스타 등이 자주 나오기도 하고 AD 정글이 더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도 좋은 신호겠죠 앞으로도 쭉 사일러스는 좋은 성적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선열, 갈분 버프에 의한 AD 정글들의 상승세 속에서 고고히 떠오르는 AP 정글이 있으니 바로 엘리스입니다 엘리스 또한 버프의 수혜를 받고 기분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정글 따라잡기 경험치가 조정이 되긴 했어도 치명적인 영향은 없었고 그보다는 패시브 버프로 지금 표정에서도 팀을 쓸 수 있게 본 점과 고지의 시식이 지속시간 증가가 더 유의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원래도 꾸준히 솔랭에서는 성적이 그래도 좋은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로 보이고 적극적인 초반 메인킹으로 게임을 돌리고 싶다면 엘리스는 항상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리아나가 정말 완벽하게 궤도의 자리를 잡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승률 2.1%포인트, 픽률 3.3%포인트가 상승하여 승률 51.3%, 픽률 6.6%의 굳건한 성적을 거두고 있죠 파워 커버를 비교해보면 중반 저점이 완벽하게 메꿔지면서 꾸준히 승률 50%대는 유지하고 있고 대천사 최종 완성 직후부터는 아름다운 고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간 받아온 버프에 이번 성장 체력 그리고 W 데미지 버프컷 더해지니 오리아나가 힘이 빠지는 타이밍 자체가 잘 보이지 않고 있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이아 이상 구간에서는 승률 54.1%, 픽률 8.3% 마스터 이상 구간 승률 51.4%, 픽률 8.5%로 숙련도가 받쳐준다면 정말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실 오리아나 같은 후반 메인치가 이 정도의 성적을 유지한다면 약간의 오버밸런스에 가까워 보이기 때문에 롤드컵 이전에 빠르게 조정 너프를 한 차례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전까지는 미드메이지 숙련자들에게 최고의 꿀챔프가 될 오리아나입니다 끝을 모르고 올라가던 자르반의 지표는 이번 패치 한 단계 더 점프업하면서 승률 52%, 픽률 18.1%라는 5픽급 성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저희가 체급을 바꿀만한 자르반의 빌드가 등장하였다 조명을 해드렸고 그 이후 빌드의 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이번 패치 두 아이템이 모두 커다란 버프를 받아버린게 막파를 제대로 쳤습니다 이제 1코어 선열 구매 후부터 전성기에 해당하고요 2코어 쇼진까지 나온다면 딜이면 딜, 탱이면 탱, 핑퐁이면 핑퐁 다 가능한 꽉 찬 육각형 챔피언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열 쇼진 사르반 지금 7특기가 맞습니다 사거리 175가 된 트린다미어는 신이었습니다 공격력 4감소라는 조정사항이 있었음에도 승률 4.1%포인트, 픽률 6%포인트가 올라가 승률 53.1%, 픽률 7.2%라는 압도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전에는 평타를 한 번밖에 못 치는 구도에서 지금은 두 대를 친다거나 평타 이동, 평타 이동을 하는 상황에서 훨씬 더 매끄럽고 편하게 평타 딜을 넣을 수 있어 버프 체감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한 대 때릴 상황에서 두 대를 때리는데 AD4 너프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파워 커브 상으로는 매우 탄탄한 1티어급 챔피언의 커브를 그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사거리 50층 가는 어마어마한 버프였고 뭐 일단 밸런스를 떠나서 많은 탑 유저들이 들썩이게 만들었으니 패치 성공이라 봐야 하려나요 이대로라면 아마 트린에게 너프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미드 트린까지 등장할 정도이니 여러분은 항상 게임에 들어가실 때 트린을 염두에 두시고 플랜을 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3.17 패치 떡상 탑 15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